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니스 홀, 갈릴리 홀, 온난 예배들이 모든 해외 승돌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교회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중등대안학교인 글로벌 리더학교가 개교식을 했고 다른 하나는 예우원 예술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월드 글로벌 리더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다문화중등대안학교로 인가받고 개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민족은 200만이 넘는다고 법무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 상황이 220만 명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지금 결혼식 중에서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10가정 중 한가정이 다문화다. 자녀들이 얼마나 되느냐. 자녀들은 30만이 되요. 출생수는 출생하는 지금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출생수 중에 6%가 다 다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다민족 인구가 많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탈북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구로구 또 주위에 있는 영동포구, 금천구 저기는 외국인들, 노동자 외국인으로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살아도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이 다민족들이 이곳에 살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외국에 와서 살 때의 언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학업 문제, 사회 문제 많겠어요? 특별히 다문화 자녀들의 학업이 부적응 문제, 학교가 적응을 잘 못해 얼굴 색깔이 다르고 말을 잘 못하니까 완전히 아이를 병신 만들고 왕따 만들고 아이들이 너무 힘드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따로 불렀어요. 공부시키는 것이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강서구 처음이에요. 강서구에 처음으로 이 대안학교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대안학교를 하지 않고 글로벌 리드 학교라.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로벌 리드 학교라. 단순히 학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뭡니까? 받고 있는 상처, 아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키워주는 이곳에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글로벌 리드로 키운다. 여러분 주변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탈북자 자녀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적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하하러 온 진성균 지역 국회의원 또 그랬어요. 자기가 학교 안을 비웠는데 그걸 이렇게 학습 기념관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랬는데 야 맞다. 글로벌 리드 학교. 이 대안학교를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강서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지역의 중학교 교장들이 네 명이 왔어요. 이 지역의 학교가 중학교 네 개 있는데 교장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이번에 우리 대안학교 교장이 된 윤응호 우리 안수기사님 우리 교회 안수기사님이신데 이분은 등원중학교 정년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보금원 예원교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내라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제는 예원예술인교회 설립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술인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미 교회에서 각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고 기관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찬양팀, 오케스트라팀, 디자인팀, 영상팀, 댄스팀, 공영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공예배와 기관예배 사역에 집중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예술인교회는 평일 현장교회 평일에 그렇게 영적 빈곳을 향해서 영적 예술인들의 보금화, 교회와 제자화를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집중사회할 것입니다. 제가 237 문화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는 문화전쟁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로 전부 장악을 다해요. 문화전쟁시대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케이팝 엄청난 역량을 입히고 있어요. 문화 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 가수 때문에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이 문화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역량을 지금 입혀가지고 BTS는 지금 뭐 글래미스 상 받는다고 글래미스 상 받는 중에도 공연을 한다고 이런 역사상 없는 일이 문화 가지고 지금 밖에서는 난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전혀 역량을 못 입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화빙이 그야말로 빈곤시대 문화가 안 돼요.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세상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전시세계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뭐 어느 나라도 그건 못하잖아요. 옛날에 비틀즈가 영국 비틀즈가 전시세계를 강태했는데 엘베스 프리스틸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스타가 없어요. 우리 BTS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계를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뭘 느껴야 돼요? 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전세계 음악 문화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영적으로 이 영적 문화를 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문화적으로는 아마추어로 아마추어.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안 돼있다. 그래서 우리 예원예술인 교회가 이런 영적 지형을 그러니까 바꾸는 영적 지형을 확 바꿔놓는 영적 문화를 바꿔놓는 주도자가 돼야 된다. 주도자로 그렇게 써야 된다.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낭 서밋 기능 서밋. 이 서밋 서밋 서밋은 최고의 자리예요. 이게 당당히 올라서서 문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전문 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의 심리아 예배도 말이에요. 심리아 예배도 주의를 못하지만 심리아 예배 때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김교수 목사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찬양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건 늘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 교인들이 말이지 그걸 또 은혜를 받게 해서 일찍 와야 돼.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노예숲 장롱이 중심으로 해서 문화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노재훈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일해서 마치 금요일 날 심리아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은혜 받으러 오지만은 공연 하나 보러 온다고 할 정도로 확 새로운 갱신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경제는 팍팍 미리 줄 거니까 그냥 그게 필요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야 금요일 날 공연한다 공연 공연 하나 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미리 딱 준비 예고하고 이번에는 뭐 한다 다 예고 때려놓고 개봉박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말이지 은혜복 지금 해외 같은 데는요 얼마나 교회 안에 큰 미국의 큰 교회 있어요. 몇만 명 미국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뮤지컬 팀이 한 100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거 이번 주 설교를 말이지 설교할 거 원고를 미리 주면 그것까지 뮤지컬을 만들어요. 설교 내용이 뮤지컬로 쫙 나온다니까. 내가 그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로 쫙 나오는 교인들이 이 설교를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감나게 조금 전에 열이 우승 무너뜨리는 그 현장을 잠깐 봤지만은 그렇게 막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메시이 들을 때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교회 안에서도 발전된 데가 많아요. 그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야 될 이 서미스에 있는 교회잖아요. 영적 서미스이고 앞으로 문화 서미도 될 것이고 기능 서미도 될 것이고 지역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모든 환경이 다 제약을 받아요. 전부 다 소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은 중단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각 교구 각 기관 각 부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고서를 매주 받으면서 보고서 이만큼씩 받아요.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헌금이 두 배로 더 많이 나와. 땅땅에 지금 헌금이 안 나가 사례비를 주니 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이 두 배로 나와. 시간이 흐를수록 보금적 열정과 헌신의 삶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교를 통해서 237나라 오천 종족 랩런트 살리는 그런 주도적 교회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영적 흐름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모여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도자. 사실 보금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변화의 축복입니다. 변화의 축복. 변화죠. 보금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베푸신 기적도 변화의 기적이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얼마나 최고급으로 바꿨느냐. 물을 또 오느라. 물 또 와서 갖다 주우라. 요래적인 맛을 보더니 아니 보통 취하고 나면 맛이 낮은 것을 가져오고는 그대들은 더 좋은 것을 두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최고 포도주가 된 겁니다. 변화.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질적 변화죠. 질적 변화. 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질적으로. 보금은 우리를 뭐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옛날 그 석관 그 가슴은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성인도 못 받으면 망하게 되겠어요. 바울은 골드호스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미어 살면 안 돼요. 과거 인생 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나도. 과거에 내가 실패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과거에 미어가지고. 이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운 사람. 저는 매주 매일이 새로워요. 아멘. 그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느끼지 못 느껴요. 여러분의 삶이 아이고 코리 타분해가지고.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걸음을 본당 들어오지도 못해. 이미 다 줄 다 섰고 그래서. 코로나. 우리에게는 못 말려. 뭐 특별스럽게도 하면. 몇 시간 전부터 와있어. 지구촌이 서울 시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처럼 말씀삼하고 정말로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야말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역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적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변화. 변화된 존재로. 이것이 바로 복음과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복음이 지금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이런. 그리고 이어지는 곤도고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불을 주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해하는 직불을 주셨다.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도인 십자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영적 대사의 사명. 아멘. 여러분이 대사잖아요. 영적 대사잖아요. 주사장을 나가면 영적. 여러분 성교사잖아요. 영적 대사를 부활신 영혼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영역 어디에 가도 화목해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어디든지 하나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트러블이 이렇게 불평불만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불신 영혼을 살려내고 믿음 약한 사람 힘주고 도태된 사람 깨워내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것이 보금이라 보금공도죠. 그러더라도 그 그런 사람들이 아 나 쟤 인간 싫어. 극과 극이라. 좋아하는 사람 죽더라도 좋아. 미워하는 사람 죽더라도 미워하고. 그건 보금 아니에요. 일법이에요. 일법. 보금의 사람은 수용하고 살려주고 불쌍한 참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나를 미워하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 나를 알면 나를 좋아할 거야. 언제나 보금 중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자아가 약한 사람 열등의식이 짚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표정만 보고도 미쳐가지고 그냥 저 사람 나를 왜 저렇게 봐. 여러분요. 깡패들이 깡패들이 사람 죽이고 때린 놈들이 센 줄 압니까?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쳐다본다고 때려. 왜 쳐다봐. 자기를 비웃는다. 완전히 귀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린 약하게 거짓이 없어요. 개가 왜 짖는 줄 아세요? 개가 막 짖잖아. 왜 짖는 줄 아세요? 무서워 짖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 짖는 거예요. 너무 크고 자기는 누워있는데 크니까 오면 겁이 나니까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너 안 건드리니까 걱정. 뭘 거치면 꼬리 짤짤짤짤짤 흔들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손이 크게 지르다가 막 대들고 막 씹고. 나 무서워 너가.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한 사람이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품어주고 수용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영적 대사의 사명이요. 다 품어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대사. 그야말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체험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신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신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5대 사건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누릴 영적인 영광의 모습을 커텐의 일부를 살짝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제자들도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그러한 이 길을 걷도록 동기부위를 주는 이 장면이에요. 본문통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서론적인 그것에 소망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보금 1절 2절을 봅니다. 여세투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세투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후 여세투에 그런 말이 이 말은 지상 처음 있던 진앙 고백이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트북 십자 13절 20절의 말씀은 작년에 우리 교회 장립 30절 기념 때 이거 본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들어서 말씀했어요. 영적 수준이 이제는 이 정도로 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구나 알아들었구나 좀 그렇게 보고 이제 진짜 중심을 내난 거예요. 나 십자가 칠 거야.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한다라는 메시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본문에 왜 산에 올라갔는지 그 말이 없는데 누가 보면 9장 28절에는 기도하려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변형되다 이 말은 원어로면 메테 모르테스라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 모습의 변화만 아니에요. 본질적 형상으로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신적 본질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신적 본질 신비로운 개시 이런 말인데 마테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삐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 밝혔는데 마테는 거기 없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육신 옷을 입은 예수님만 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쭉 봐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구나. 빌리포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인데 변화상에서 변형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순간 드러내준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변형사건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하게 될 부활, 성천,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치 영화 한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야 그리스도 이심을 이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거 맞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본문 3절을 보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이물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 특징은 예수님이 그의 의심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명사요. 율법,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갈라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악 선생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 지켜봐. 절대 안 되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도저히 나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임무예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호받을 뿐만 아니라 죄산받고 모든 육체적인 삶 속에서도 해방된다. 모든 질병도 치유된다. 예수가 글자라는 사실을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실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핵심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메시아. 선지자들의 한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가 헬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온다 온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셨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글쎄요. 복문 5제를 보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순간에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살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모여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도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류 구나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지금 창직의 3장 세상 현장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단의 12가지 이 저주로 꼼짝당싹못하게 딱 묶어버렸어요. 사단의 12가지로. 죄인된 인간 스스로 결코 묶인 상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꽁꽁 묶여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이 상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아멘. 그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듯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깎고 돗닦으며 평생을 일생을 들은 선임선생 구원 못 받았습니다. 본인이 말았습니다. 죽을 때 불교에서 열반송에 어디 유스라 그러는데 열반송이라 그럽니다. 열반송에서 1993년 11월 4일자 신문에 보세요. 11월 4일자 신문에 10월 4일자 죽고 11월 5일자 신문에 다 놨어요. 열반송 첫째 나는 일평생 남녀를 속였구나. 남녀를 일평생 거짓말했구나. 내 접이 수미산 에르베스트의 10배가 되는 수미산을 지나가고 에르베스트 9,500 9,000 메다잖아. 그것의 10배의 수미산을 82년 동안 지은 죄가 수미산을 지나가구나. 숨 꺼내지기 직전의 말 아 내가 살아서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열반송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섯 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었지만 성경을 다섯 번 읽고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예를 섰어요. 그러면서요.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 찾는 나는 불교 떠날 것이다. 진리 못 찾았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찾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아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요. 진리 이 진리는 성체도 못 찾은 걸 여러분 찾았다고요. 이만이 무슨 말이냐 만세진의 구원학교로 작정된 예정론이에요. 노력도 안 해서 수고도 안 해서 하기도 싫은데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왔어. 그런데 이 예수 말씀 듣는 순간에 영혼이 받아들였어요. 아멘 구원학교로 작정된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묶여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실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유일생의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한시엠 보살 안 돼요. 석가가 안 됩니다. 마홈메 안 됩니다. 어떤 그 이름도 안 됩니다. 홍상욱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세 우리를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 자유 캐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육신권이 그 말 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었고 신양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행적밖에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야 영적으로 눈이 안 들리면 아무리 뜯어봐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너무 험합니다. 가시밭길 그 자체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봐야 힘을 얻게 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사획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위기 가운데 처하면서 얼음을 당할 때 이 영광을 생각하라고 이 장면을 좀 기억하라고 4등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내일 사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철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성교 받는데 이미 야구부는 성교당했습니다. 목 잘려서 야구부는 성교당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내일 성교 이제 죽는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도들의 눈물어린 기도를 간장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더니 베드로를 깨우려고 빼내려고 갔더니 굴굴 잠자고 있어요. 옆구리로 발로 차가지고 깨웠어요. 그 정도로 편안하게 잠을 잡고 그 이유가 뭐냐 변화산의 처음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도 바도 바울이 빌리포 3장 21절에 강조하기듯이 우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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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된다. 변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내세가 우리를 보장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태열한 거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이니까 제가 구세군 상시자 윤리안 보스가 살아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야말로 물었던 질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윤리안 보스는 구세군을 장치했잖아요. Are you still burning? 여전히 당신은 불타고 있는가? 여전히 당신은 복음 때문에 가슴에 열정이 있는가? 이것만 물었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잖아요. 이 윤리안 보스는 그게 아니에요. I you still burning? 당신 속에 복음의 열정 지금 불타고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작년까지는 불탔는데요. 올해는 다 꺼졌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요. 왜? 직장 때문에요. 왜? 남자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 가슴에 복음의 열정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이 계속 불타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타야 돼요. 뭐가 그렇게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그렇게 복음에 미치더니 영혼 사랑의 현장에 미치더니 이제 와서 나태해졌습니까? 빠졌습니까? 엔코가 됐습니까? 엔코 복음이 엔코가 됐어요. 저는 79년도에 우리 아들 78년생이요. 79년도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산 복음하겠다고 교회부터 깨우면서 30, 40명 되는 청년들을 1081명까지 올려놓고 부산을 복음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냥 부산을 뒤집겠다고 김중원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시시시해간 거 모시고 구독신뢰채구가 제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부산 복음하자고 정필다 목사님 축도시기고 제가 사회 보면서 김중원 목사 설교하면서 부산 복음하자고 청년들을 끌어모아놓고 그냥 부산을 뒤집자고 난리를 쳤 적이 있어요. 그때 열정 지금 식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야. 아멘 여러분이 뭐가 복음이 그렇게 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르 빵에 받은 열정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식어졌습니까? 요한이 90몇 살까지 살면서도 요한께서 살 때까지 식어졌냐고요. 성명의 사람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축복 기다리고 계세요. 보호자의 축복 이 25 영혼의 응답 이것은 나의 한계 문제 사건 모두 환경 형편을 다 초월하는 응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하나님의 숙회를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집중입니다. 사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상훈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야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베드로가 자신의 주특기가 충동적으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상훈이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과 인간 보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래서 여기 너희 조사오니 이것은요 신앙 성장을 막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겨울은 종아 심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냐 저 얻은 데 밖에 던져버려라 악하고 겨울은 종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제주감대 아닙니다. 각종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자체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왜 한 개 주냐 나는 두 개밖에 안 주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주의를 실제로 얼마나 했느냐 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남겼냐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직권이 몇 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겼냐 가만히 있는 것은요 결코 보검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보검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질은 성령의 DNA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보검은요 생명의 확산을 일으킵니다 보검은 계속 움직입니다 보검은 전진합니다 보검은 구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왔어요 뭐요 현장을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왔어요 여기 있는 게 조사원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계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계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계 못 살립니다 영적 무먼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유된 신문과 권세야를 누리는 오직 보검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보검 오직 보검 세상 살릴 이 힘을 가지고 오직 전두환의 체제를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영적 빈 곳을 채우고 보검 문화를 회복시키는 오직 성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콜로코스트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작가이자 교수인 엘리 위제엘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무관심 그래서 이 시대를 무관심 시대라 이 무관심이 난 것이 뭐냐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3단체가 일어나서 답을 주는 것처럼 속여서 모든 사람들을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3단체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정치, 문화, 예술 다 장악해버렸어요 완전히 4단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고 살리는데 집중하는 시간표되길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저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연계의 모든 성도들 이런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0.1%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언론 생각할 때 강도 잡는 경찰관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소방관이 이긴다고 그래요 왜 소방관 이기느냐 소방관은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연계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일만큼은 내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는 일만큼은 물부를 가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변명 같은 거 하지 마라 물부를 가리지 눈치나 보고 설석 그러지 마라는 얘기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직진 무조건 직진 저는요 좀 실수를 해도 일을 막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실수를 해도 좋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 막 일을 막 저지르고 앞장서서 막 새로운 계획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당에 서기 장원인이 막 내가 생각다니 못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을 이 공간을 많이 막 꽉꽉 채워 목사님 본당 한번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채울 건데 효잔치 해가지고 이래가 연예인 내가 확 부를게요 불러가지고 막 송에 부르고 이 팀도 다 불러가지고 확 채워 어른들 오래가지고 절격하면 해줘 그럼 똑같이 우리 좀 알려야될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러더니 몇 천명을 채웠고 어른들마다 이러니 어른들이 다 오니까 표 좋아하는 국회의원들 전부가 깜빡깜빡 절하지 구춘향 다 오니 난리가 났잖아요 이야 이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 막 기발함 지혜를 가지고 막 그렇게 큰 행사들 다 검언해서 나왔어요 오늘 기당 우리 승기순환 장원인이 본당 앞장섰던 사람이요 이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다보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내지 마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맡겨온 직분을 집사 때 장로 때 무슨 교회 일할 때 나는 여러분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사람 쳐다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 응답하면 밀어붙여 그냥 끝까지 그랬더니 역사에 나오니까 다들 우와 증거 나오잖아요 잔머리 울리고 맨날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그렇다고 무지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규모 있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무릎을 끌어요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 한길을 왔다 이럴길로 도망가버려 시시한데 사단 건드리지도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딱 무장돼서 나가면요 본문 5제로 보면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뭐예요 말을 들으라가 뭐예요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이 보통 찬양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그래야 현장판의 주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가 될 지점 영계 모두 성도들 제자의 비전을 가지 품고 내가 내 현장에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되어 전도와 성교 2, 3, 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있으나 만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관이 확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의뢰받은 자로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자로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문제 걸리고 이런저런 문제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 믿고 성의 역사를 믿고 힘차게 부흥의 주역들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승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